이준석 대표랑 갈등 양상이 자꾸 비춰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셨다라는 도두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거는 소설 아닙니까 추측이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다 그걸 담아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 굉장히 시너지인 것 같구나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까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 이준석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죽을 떠야지 아니야 이준석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난 그 전에 당대표도 될 거야 토론회를 이렇게 빨리 출신할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등 최재형 예비부 등의 약점을 일부러 드러나겠다는 의도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그런 토론을 일부러 너무 일찍 잡았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불고래 고등어 멸치 이런 얘기들 원희룡 전지사도 멸치로 보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들의 우상으로까지 떠올랐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의 불공정에 맞선 공정에 대한 그런 표상으로 떠오른 점이 있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라는 것이 동물의 왕국의 공정에 불과한 것이냐 국민들과 나 le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